어 여기는 자 남쪽을 그 양으로 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나 안 쉬..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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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안 쉬었지 안 쉬었지 아하하하 그러네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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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려나 보호법 쓰고 나를 타겟팅은 안했기 때문에 안 따라오네요 자 민스크를 믿어보죠 민스크를 믿어보죠 민스크를 믿으면 되죠 민스크를 믿으면 되죠 일단 위기대비 하나씩 다 써주고요 명중됐을 때 허성분신 명중됐을.. 얘는 명중됐을때가 아니라 적 발견했을때로 하죠 적 발견했을때 음.. 적 발견했을때 감속 너도 적 발견했을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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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중당했을때로 하자 얘도 허성분신으로 어.. 나도 명중당했을때 허성분신 그리고 얘는 주문저장기 삼연발 날리고요 일단 날리고 시작을 하죠 얘는 하급주문저장기가 없지 없죠 자 저장하구요 가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을 민스크한테 벌어주세요 자 날려 넌 무조건 날리고 너도 매직미사일 일단 어.. 이십연말로 그리고 천상에 그 로봇도 하나쓰고 로드도 자 이래도 안죽어 에게 상처입음이야? 자자 빨리빨리 오오 나를 나를 타겟팅하는데 자 자 빨리빨리 민스크 너만 믿는다 28피해 오오오오오 gasp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마구마구 쏴!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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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사빙 광선! 아아아아아아 에어리가 죽었어 차라리 하필이면 자 어 고 때려 야 매중사일 이심변벌 하고 똑같이 야 왜 안쌌 쏘고 쏘고 있는거 맞아? 야 쟤네들은 정말 자 마지막 이심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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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스스 쏴 쏴 쏴 쏴 쏴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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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경험치 6.5밖에 안좋아 겨우? 와 경험치 이치 이거밖에 안좋아 치사 빠지다 이거밖에 안좋아 이거밖에 안좋아 이거밖에 안좋아 이거밖에 안좋아 이거밖에 안좋아 스펠 워딩에 어 주문에 대한 내성굴림이 이거는 재료템이구요 이것도 쓸모가 없는데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초반만 어렵고 이거밖에 안좋아 롸 임리 이거밖에 안좋아 이거밖에 안좋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따 놓고 여기네 여기넘어 야 비홀드가 때려봐 자 손스킨 좋아좋아좋아 민스크 난리났다 나중에 한번에 저건 수고하고 아이고 시간이 다 갔네요 rite 한번 더 개성등 하시고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 들어올 fif.. fif.. 난 잘 시이 미 우와... 쟤네들은 민스 혼자서 어떻게 할만한 지 아닌데 애들이? 주모가? 잠깐만 어.. 잘 생각해야되요 자.. 생각을 해보죠 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데? 비올더라는 애들이 잠깐만 너 민스크야 너 이거 이거 들고 한번 해볼래? 무쌍 찍어볼까? 무쌍 한번 찍어보죠 저장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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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야 데미지 죽은거 봐 좋아 좋아 좋아요 금방 빨리빨리 죽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마인드 플레이어가 살짝 어.. 일단 활로 죽이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좋아 어.. 한 명 더 있네 오케이 오케이 흫 흐흫 기관총 아니야? 기관총? 아.. 계산된 가속을 받으면 아주 날라나녀요 음.. 멀리서 하나씩 처리하면 되겠죠? 반사하네? 반사하네? 게이지 반사하네요 뭐.. 그.. 그.. 발더랄에 막.. 그.. 거.. 거지.. 방패 없어도 게이지 반사하네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저게 모든 게이지를 반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역시 양손검이 어.. 데미지는 확실히 강력하네요 훨씬 더 화살 보단 어어.. 여기도 어어.. 각오해야겠는데? 어어..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일단... 활로 피해여 피해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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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드레이너님 안녕히 주무세요 다이어트 나타나고 개선된 것을 하나 다시 벌어지고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야 왜야야야 이거 또 또 디스플렐랑이네? 오케이 어? 또 어디야? 저기 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또 마이 바틀 트라이 메 기미 아웨이 이 망토가 잠깐만 이 망토만 있으면 네 근데 이게 뭘 반사를 못했었는데 월다 오다 너 봉이 쓰는거 아냐? 오오오 잠깐만잠깐잠깐 아 지지네시아구나 잠깐만 한 번 더 갑자기 마이 바틀 트라이 메 기미 아웨이 깜짝 마이 바틀 트라이 메 기미 아웨이 암맞아 왜! 오오! 설마, 설마 봉인간투가 쓰는거 아니겠지? 언싱하이처럼? 오오! 안돼 안돼! 흫 봉인은 아니고 미로네요? 미로는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얘가 지혜가 낮아가지고 겁나게 오래 잠깐만 미로가 어차피 지혜별로 낼텐데 지능! 지능! 지능이 제가 8위였으니까 5 D3 라운드면 5라운드에서 20라운드 사이인데 5라운드에서 20라운드 사이면 어 60초 1분에서 30초에서 2분? 30초에서 2분 동안 같이 있어야 돼 socio 10초에서 4라운드 사이 녹아들어가있어 애들이 마치 배경이냐 시체도 음 여기 여기하면 여기만하면 끝인거 같은데 음 그런거 같네요 암맘후니님 어서오세요 야 빨리 나와라 아 어 야 붙지마 붙지마 활로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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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 야 활을 왜이렇게 아우 진짜 아이치 구간만 됐어 또 있는건 아니겠지 자 이제 전리폼 가지고 떠나도록 하죠 여긴 뭐 간단했네요 넌 넌 넌 나갈 준비하구요 다 으흠흠흠 으흠흠흠 아 여기서부터 올걸 싸우는게 부터가 어우 여기 봐라 다 다 버려 다 버려 여기도 있네 이건 뭐야 슬링오브 슬링오브 아르보린 4짜리야 그러면 그러면 4짜리 음 얘가 2짜리 아 이거는 힘 데미지를 힘 보너스가 적용되는거지 그래서 끼고 있던거지 어 얜데 파이어토스가 차라리 낫지 이거 보다 오케이 이것도 그냥 버리죠 힘 보너스 데미지 받는게 더 좋아 다 가고 다 넘기죠 빨리 1 2 3 그리고 뭐지 이거 몇번까지 사용할 수 있냐 15번짜리네요 잠깐만 그러면 민스크가 들고 있고 아니다 니가 들고 있잖아 아야야야야야 아 이거 잘못 넣으면 여기로 그냥 넣어 들어가버리네 저 조심해야겠다 일단 이거는 니한테 두고 주고 고 자 여기도 이렇게 예 끝났네요 좀 싱겁게 민스크에 동무되었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